여기네 아 저게 우리 집이었지 근데 시체가 없는데? 야 우리 침대 먼저 만들고 싸우자 어 나 그 근처에 태어났네? 그래야지 바로바로 이게 되지 아 핸드폰 또 쏜다 개같은 것들 아싸? 하나 뺏었다 아 진짜? 어 포트 한개 뺏었어 포트 타고 바로 도망와 여기로 바로 도망와 네 일단 둘이 시선 끌어놓고 있을게요 야 룬님 쟤네들 죽여야겠다 룬님 어? 아까 뭐 사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니만 지금 시청자들이 사왕을 만났대 우리가 야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손발이 안 많아서 그래 이스터드님 둘만 있었어서 우리 다 잡았을걸? 하여튼 그냥 뭐 우리가 문제단 얘기야 그러면? 응 참 먼저 죽으신 분이 사람이 많아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됐어 어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됐잖아 방금 우리 사람 있는 거 우리 이스터드님이랑 나랑하면 그래그래그래 백미터 더 위에 있는 것도 체크돼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반상하세요 자 지금 집에 와있는데 내가 지금 갈게 어디야? 집으로 일단 와 집에 집에 와 일곱시 방향이 우리집 아니었나? 여섯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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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일곱시 방향이 바로 밑에 어 이거 일곱시지 일곱시 여기 맞지 호오 레버 칼 하나만 들고 가자 안 열려 흠흠흠흠 뭐야 이거 우리집 아닌가? 여긴데 여기 하이씨 여섯시네 어 너 거기 거기 너야? 어 나야 나 아 잠깐만 헬로우 로스님 지금 아가기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언제? 방금? 방금 우리 일단 침대 먼저 만들자 침대 흠흠흠 침대 만들기 전에 잠깐만 침대 만들기 재료가 없을거야 지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못잡는다 쑤쑤쑤쑤쑤쑤 스장님 뭐하고 있어요? 중국인 잡으려다가 아 이거 쓰레기네 쓰레기 쓰레기 캐야돼 그거 아 그래? 그게 천이랑 나오는거거든 저기서 아 쓰레기 캐야돼요 아 무조건 캐야돼 자 일단 일단 타 마모나 타 쓰레기 안 먹어주는데 타타타타 먹는게 캐야돼요 아 타타타 이고 내내 캘기 아 잡으라고 싸우러 갈거야 ayed 아 오케오케알았어 아 그래 그것도 될까 하 저 위에 뛰고 있는게 중거구나 Hummm 갑시다 로슨이 우리는 through 기관합시다 두분이서 잡으라고 오케이 그러니뭐 그렇게 한번 하던지 일단 할게 칼 줄게 야야 어 이제 뭐고 panic ça qui neur arrives 이게 니가 잘해야되는게 나는 쟤네들 보면 내릴거거든 내리면 너도 바로 내려가지고 내 버트를 타고 내 주위에 돌면서 위치를 계속 파악해줘야돼 내가 이걸 타고 보트를 타고 돌면서 이거 탄 사람은 T 누르면 3인칭 되거든 그래서 나 뒤에서 계속 봐주면 돼 뭔 말인지 알았다 주변에 누가 온다 이런거 그런거 봐주면 돼 쟤네들 총 갖고있으니까 일자로 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와이가리치 아니 근데 너무너무 지금 막강한 적을 터는거 아니야? 쟤네들 우리한테 한번 털렸었어 아 총든 애들이? 어 쟤네들 우리한테 한번 싹 털렸었어 집이 우리집이 쟤네들 재료로 만들어진거 아 그렇구나 쟤네들 그 사실 알아? 어 죽이면 이렇으니까 아우 나 진짜 이거 뭐 완전 3시간만에 완전히 서버 폭발하겠네 이거 아마 이집이었을걸? 내린다 오케이 자 타고가 완전히 멈추고 타야돼요 그래야지 바로 탈 수 있어요 오케이 형 내가 레이더 볼게 오케이 오케이 형형형 뒤에 한명 붙어 뒤에 한명 붙어 뒤에 한명 바로 붙었어 이거 너무 많은데?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안쪽으로 들어가있어 어 뭐야 아아 헤드샷 아아 또 버그 아 또 허랙이 이거 뭐 총맞았어? 아니 아니 창맞았어 얘네들 집 내가 우리가 천장 한개 지어놨거든 어 이거 금방 털어 일단 우리집으로 와 알았어 금방 털어야지 야 이거는 형이 혼자 살만한 그게 아니고 다같이 가서 죽더라도 한번 그냥 몰아치는게 훨씬 낫겠는데 이것도 괜찮고 저집에 뚜껑은 내꺼야 뚜껑 한쪽 내놨어요 지금 그 집을 뚜껑을 해두면 어떻게 내는거야? 내가 부실수있어 아아 쟤네들은 못붙어? 이게 뚜껑이 와아 진짜쓰레기다 진짜쓰레기 집 만들려면 무조건 하루에 집 다 만들고 가야겠네 그래서 다 일체로 우린 다 만들어놓고 갔었어요 잠깐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 누구에요? 저저저저 로스트님일까요? 로스트님 오케이 로스트님 여기있고 자 이쪽으로 다 모이세요 지금 어 빨리 빨리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할게 로스트님 파세요 로스트님 파세요 갑니다 그거 너무 쓰레기 하자면 안돼 아 철 광철이 없구나 아니다 차라리 로스트님 여기다 내려다줄거 어차피 여기로 올거 아니야 그쵸 아 여기로 오지 않나 근데 그 로스트님 여기서 뭐 하면은 뭐 괜찮겠어? 뭐 무기같은거 만들 수 있겠어요? 보트를 터는게 아니지 보트를 터는게 아니라 아이템을 다 터는거지 일단 채집 좀 하면서 제가 일단 만들수 있는거 만들어볼게요 어 여기 계세요 오케이 지금 룬형도 무기 없을텐데 만들면 돼 이제 좀 만들수 있을거 같애 일단 6시로 갑니다 금방 갑니다 이제 아이언만 잘 나오면 되는데 아이언 안나오네 망했네 걔네들 총있잖아 그럼 총까지 털어오면 딱인데 어 어 우리집에 있는 총도 쟤네들꺼야 아 뭐야 우리 총 있었어? 어 우리총있어 우리집에 어우야 진짜 와 쟤네들 총만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이 게임이 근데 오래 안걸려요 오래 안걸려 그렇게 오래 니가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 안걸려 우리가 아크하듯이 그만큼은 안걸려 아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되고 아 지금 위치 어딘지 알았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됩니다 중앙에 있는건 저니까 르니한테 가세요 바로 네네네 아 사이언이 뭔질하네 어? 어 나 왜 체력 왜 날아? 어 그 버그 같은데? 빨리 집에 가야되요 버그 오세요 빨리 집에와 그냥 날아? 어 빨리 집에 가야되요 어 버그 아니면 아니 왜 헤드샷 왜 맞아? 제건처로 오세요 후머거라는 애한테 헤드샷 맞았다는데? 이게 버그야 이게 버그가 있거든 원래 어 그거 뭐지? 아이 미친 야 나 어떻게 나 방금 있는데 로스트니 갈수 있겠어요? 보트 떨어졌는데? 와 저기까지 갈수있나? 일단 한명이 빨리 가봐요 한명이 이게 니 시체가 막 이상한데 생기거든 니 몸뚱아리가 어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죽이면 그거 되는거야 그냥 죽은걸로 되는거야 제가 근처에요 제가 근처에요 아 그니까 얘 아까 내가 죽었던 내 시체가 남아있다고? 어 아니 니 시체는 어디 어디서 생성되는지 몰라 아니 나 잠깐 내 왼쪽인데 잠깐만요 아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이게 무슨 버그냐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가니까 움직이다 보면은 어 그니까 니 맵에 니 몸이 어디선가 생겨 갑자기 버그로 그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이 죽이면 니가 그냥 죽어 거의 데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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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피나 그니까 그래서 피나 빠지면은 무조건 빼세요 무조건 집으로 귀연하던지 아니면 아니면 너만 안오는 곳으로 숨 던지해야돼 이거 빨리 하루빨리 패치가 돼야겠네 저 보이죠? 오케이 이게 마몬님인가 뒤에 있는게? 네 어 뒤에 뒤에 보트 보트? 아 저기 쫓아온다 마몬님 뒤에 마몬님 이거 타고 가세요 제트스키 타고 가세요 왜요? 룬님한테 가는거 아니였어요? 어 맞는데 룬형 아직도 6시에 있어? 아니 아니 나 집에서 잠깐 나왔어 지금 알겠어 철 캐고 갈려고 자 가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사냥을 나선다 그걸로 사냥을 나서겠다고? 게임은 딴거 다 필요 없고 창 한개 딱 들고 사냥 가면 돼 아 어떤 게임이든 다 마찬가지네 죽창이야 죽창 노래 마몬 평등 일로 가면 안되고 일로 가야되네 죽창이야 너도 안 봐 나도 안 봐 아 두마리 두마리인가? 세상이 약간 멸망한 느낌이다 배경이 이스턴님 어디있어요? 저는 지금 정중앙에 오케이 이스턴님 뒤에 나는 형 데리러가는데 진짜 5분은 걸릴 것 같다 왜? 그게 뭔데? 아 정중앙이 마모님이네 네 어 카르미네아님 오셨네 아 카르미네아님 그 카톡이 없어지셨던데 혹시 저 친삭하신거 아니시죠? 아 친삭 당연히 아니 어저께 다크소울3에도 되죠 여쭤보고 했는데 갑자기 알수 없음은 바뀌었더라구요 카톡이 알수 없음 너무 너무 당황해서 지금 알수 없음 친삭하셨네 정말 당황했거든요 지금 어 이거 고래야 이거 뭐야 이거 고래야 공격 안해 로스님 무기 있어요? 창 만들었어요 하나 저는 그래서 진짜 친사카신지 알고 진짜 놀랬습니다 정말로 로스님 우리 뒤에 왼쪽으로 도세요 오케이 보이죠? 네 사왔어요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아드님 되게 어리신 걸로 알았는데 한 3살 정도 되신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은 카톡사진에 하신게 아이가 그 둘째신가요? 아 딸이 3살이시고 아 12살 12살 핸드폰 사주셨다고요? 초등학생? 그러시면 안 돼요 카르미네 언니 와 대박이네 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있었던거 같은데 요즘은 초등학생이 핸드폰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게임을 하고 뭘 하고 따라서 긴급통화랑 위치추저 세상이 워낙 수용해서 나 때는 중학교 때 핸드폰 갖고 다니면 선생님들 싸가지 없다 걷어갔는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수용해가지고 키드폰 있잖아 아 018 다듬 폴리 썼었는데 형 6시 안되는데 혹시 원전 저기 밑에 있어? 어 4,5 사이에 있어? 어 오케이 다시 가야겠다 쟤네들 집 어딨지 까먹었다 쟤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로스님 네네 네네 쟤네들 집 어디였더라? 혹시 카르미네아님 자가용 외제차 타시나요? 아 갑자기 궁금해서 아 근데 진짜 어떻게 12살인데 핸드폰을 원래 사주는거야? 요즘은 사줘야 된다니까 난 처음 알았다 나 진짜 요즘은 사줘야지 12살이면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건데 2004년도생이 대박이다 그래서 집에서 핸드폰 게임만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핸드폰 게임만 해요 이거 좋은건가요 그거 어디있어 집이 어딘지가 나 모르게 까먹었는데 저 저 저 알아요 저 알아요 형 가만있어 내가 다왔어 나 지금 지금 밑으로 제일 빠져있는데 있죠 네 점 한 명 저 따라오시면 돼요 어 잠시만 사람이다 앞에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오는데 창 들고 죽여야죠 아 저기다 도망가는 척이야 어 저기 도망가는데 그 루님 네? 다왔어요 어 나 안보여? 어 미니맵의 초록색 아 저기있네 오케이 잠깐만 어 하나 죽이고 케이티 죽였다 아 진짜? 나이스 아 싸가지없는 자식 드디어 죽였네 잠깐만 와무라 그냥 가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내려 아 너 창 있지 창 없지 창 없으면 일로와 오케이 잠깐만 아이템 많아요 창 먹고 가 아니 아이템 별로 없네 집에 다 놔두고 갔나봐 아쉽다 이거 왜이래 이거 얘들 집 어디였지? 집 저 따라오시면 돼요 이스턴이 어딨는데 맨 밑에 지금 지도상 맨 밑에 창이 있어가지고 창을 써보질 못해 근데 잠깐만 아 오케이 마무라 그럼 잠깐만 있어 봐 태워줘 타 타 타 저 빨리 타 오케이 오케이 탔어 제트스키 탔으면 제트스키에서 내릴 때는 진짜 한 3초 2초밖에 안돼 무조건 타고 있어야 돼 가자 이스턴님한테 가자 밑으로 근데 이렇게 멀었어요 걔네들지 첫번째 그거 맞잖아요 전진기지 형이 방향 좀 봐줘봐 잠깐만 이쪽인거 같은데 아니에요 걔네들지 거기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멀었어 내려봐 내려봐 아 내려봐 아 내려봐 오케이 어 내려봐 잠깐만 어 자 타 이게 12시 원전 근처였거든요 걔네들지 어 그럼 몰라요 중앙쪽이었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12시 원전에서 왼쪽으로 커브 두번만 남아있었어 아 다들 올라오세요 다들 올라와 이제 한번에 우리 다 죽더라도 거기서 이게 좀 어떻게 좀 수확을 좀 해보자고 흠흠 흠흠 이야 아 저 집이다 저 집 저 집 저 집 아닌데? 아 어? 아닌데 이 집 아닌데 이 집이 아니라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했어 어 이쪽 안쪽 룸비게이션 미스입니다 룸비게이션 미스입니다 쪽 안쪽이었단 말이야 흠흠 어디지? 유치원생이 터블릿 뜬거 태블릿 뜬거 본적이 있다고 그거는 100% 부모님꺼구요 부모님꺼가 그건 진짜 그거 정말 부모님인데 이제 부모님이 쓰시는데 이제 아이에 그 놀아주기 정말 힘드시기 때문에 게임을 저거한게 아닌가 찾았어요? 저기 저기 저기인거 같애 저기 잠깐만요 흠흠흠흠 저기 4번 4번 선 4번 큰 선 바로 밑에 지시픈데 가봐 가봐 일단 일단 두 분은 좀 올라오세요 지금 F? A A F라니 무슨 F 맨 F? 아 이거 맨맨맨 아 지금 저 12시 원전 있는데 있잖아요 어? 안보여요 저는 12시 원전 왼쪽에 보면 숫자 4 밑에 큰 섬 있잖아요 네네네 큰 섬에서 바로 밑에 밑에 쪽 아 여기서도 사람 죽일 때마다 푸린노래 부르냐구요? 글쎄요 일단은 조금 그거는 저희가 좀 적응한 다음에 음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정하겠습니다 사례가 안간다 형 형 물건켜 이 섬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외국노래 외국인들인데 프리노래 부르면서 죽이니깐 되게 당황하더라 진짜 개재미있었는데 진짜 로스트님 다시 만났네 뒷밥프 아 뒤에 오시는구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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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우리 앞에 통통배가 하나 있는데 와 진짜 중국인들 많구나 저 IH? 쟤도 뭐 중국같은거 같고 저도 그럴까 생각하기는 한데 큰집으로 가는거 같아서 아니 형 기억상식증 걸렸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분명히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어 저기 앞에 사람 있는거 같은데 저거 아 저 또 그거네 물 위에 서있는 사람이네 잠깐만 거기 이스터즈님, 로스트님 그집 같아요? 여기 집 없어요 이 집이다 이 집 이 집 아 찾았어? 잠깐만 이 집 맞나? 아니 이 집 아닌데 이 집은 내가 막아났거든 도대체 얼마나 털고다닌거야 아니 턴집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어떤집 털었는지도 헷갈려 지금 로스트님 일로와요 일로와요 지금 지금 잠시만요 룬님이랑 마모님 지금 바다 위에 한건데 떠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어 이 집 맞다 이 집 맞아 이 집 맞아 아 이 집 맞아? 저 여기 지금 넷이 위네요 넷이 위 넷이 두번째 칸이네 어 이 집 맞아 마모나 가 아 근데 잠깐만 지금 우리 시체 떠있대 어 어 없어졌어 아 이거 어 이 집 맞아 이 집 맞아 마모님, 마모님 꺼만 떠있거든요 제가 옆에 지키고 있을테니까 일단 작업하세요 일단 네 예예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집 있어 이 집은 내게 내게 뭐더라 내 벽이 뭐 내 벽이 있지 싶은데 이 집 맞나? 거의 끝에 쪽이었어요 이 집 되게 어둡다 아 이 집은 이 집은 걔네도 이 집 아닌가 보다 아 이 집 아니야? 어 이 집 말고 위에 벽 한게 있는 집이었는데 잠깐 내려봐 마모나 다시 알았어 상자 하나 더 만들고 로스트님 우리 뒤에 어 또 마모님이 사라졌다 로스트님 뒤로 턴 오케이 잠깐만 플래시 보이죠? 타 오케이 오오 마무리 또 생겼어 이거 지켜야 된다 걔는 안보이는데 탔어 탔어 두 분 다 생겼어요 왜 그러냐 시체가 왜 다른데 생겨 살아있는데 그거 그거 곡괭이를 한 번만 쳐봐요 나 아 곡괭이로? 어 잠시만요 어 잠깐 왔다 왔다 하나 왔다 그래서 사라지면 나도 같이 쳐주세요 어 만다 피 빠진다 피 빠진다 빠지죠 빠지죠 아 이 시키 총인데 잠깐만요 일단 로스트님한테 안없어져요 한대 쳤는데 안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그냥 시체 찾고 나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시체 못 먹어 루팅을 못해 어 어 죽이는거 밖에 안돼 어 난 피 달아 왜 피 좀 채우고 피가 이거밖에 안쳐? 아 되겠네 걔네도 집이 이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우리 단체로 기각 40점 걸렸나보다 나는 솔직히 이게 뭐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집을 외운다는게 와하하하 잡았네 와하하하 어 그러네 와하하하 둘 둘 둘 둘 둘 둘 먹고 빠질게요 잠시 잠시 우리 지금 지원 가고 있어 네 야 간다 세명? 걔네들 아냐? 와 잠깐만 아니다 와하하하는 어디지 빠졌어요? 잠깐만 여기면 중앙쪽인데 불에 빠졌어요? 불에 빠져있어요 지금 오케이 어 나도 죽겠네 잘못하면 내 시체가 거기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스톱 여기서 마모라 타 타고 니가 봐줘 탔어 타고 저기 초록색 저거 하나도 안보여 T 눌러서 T 눌러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인다고 그럼 후라시 켜 후라시 들어 후라시 어쩔 수 없다 아 미친 사방에서 눌렀어요 진짜 더럽게 아프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우리 왔어요 왔다 기회만 해 지금 아 잠깐만 야 저기 뭐야 이거 어떻게 중계해줄 수 있는 상원이 아니야 상원한테 당했어 어떡하지 야 잠깐만 형 타 그냥 타 도망가자 아 그 와중에 후레쉬 후레쉬 좀 비춰줄까 어 후레쉬 비춰봐 저기 한명 도망간다 저기 한명 저기 한명 여기 여기 보이지 내가 후레쉬 비치고 있어 바닥으로 내려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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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들어가 지금 이걸로 지나간거 같다 나이스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이스터진이 나이스 IH 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다 죽인거 같은데 시체 찾아래 시체 찾아래 바닥에서 시체 파밍 좀 하고 내가 먹었어요 오케이 아 저는 시체는 얘네들 다 가난한배네 하나는 대박하믄 터뜨렸어요 뭐야 대박 뭐야 아이템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아 나이스 그러면 이스터진님이 샥샥 꺼먹었어 이스터진님이 와우 마블라 내려봐 어 어딨어 우리 배 포터있어 우리 아 저기있다 이거 삼치기 할 준비에요 오케이 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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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두명 다 준비해 같이 됐으면 하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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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올라가야 되나 아니야 그냥 가면 돼 올라가야 돼 옆에서 하나 둘 셋 고 안됐어 다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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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승인데 3시 탄거지 약간의 그런 버그를 통해가지고 재미있는 버그를 이용해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90년대 삼칙입니다 이런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어? 하다보면 되더라고 피카님도 말씀해 주셨었고 야 블랙파우더 125개 있네요 총을 만드는 재료 토치도 있고 오 부자네 그 보니까 배를 만들 수 있던데 이 게임 보니까 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던데 왜왜왜 마블아 넌 뒤에 타고있고 여기 후레시 보이지 후레시 보인다 여기 해안가다 제트스키 싸웠는데 제트스키 아닌데 통통배네요 통통배 통통배야 별거 없겠는데 야 나 그냥 내린다 네 가요 아 저기구나 탔어? 어 못탔다 저 따라가 지금 같이 겹쳐있으면 내가 죽일까봐 내가 내린거거든 응 어 마모님이 이제 운전해야 돼요 그럼 네 저도 떨어집니다 아니 아니 떨어지지 말고 그냥 그걸로 죽여요 그걸로 죽여요 아 여기요? 여기서? 혼자있을땐 그냥 그걸로 죽이는게 나 그냥 살살 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후레시 켜 아 후레시 안되는구나 내가 후레시 비춰줄게 이거 보여? 어우 잘 못했나 요 언더러리스 그렇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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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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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바 빨리 죽여 빨리 어 뭐야 상어 상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상어 죽일게 내가 야 얘 저 뭐 템 얼마나 있겠냐 쟤 없어 너 죽여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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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 죽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그냥 보드 타고 있어 보드 타고 그냥 삥삥 돌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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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삥 돌고 걔가 분명히 다시 올라올거 아니야 산소 시스템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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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분명히 고개 쳐든다 저 저 배있죠 요기 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스터진도 그냥 후레시키세요 그럴까요? 이거 물속에 있거든 분명히 그니까 이거 그냥 일단 최대한 찾자고 레알 레알 특수사음 이게 지금 우리가 얼피 보면 구조대같아 구조대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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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우리 상어? 얼피 보면 우리 구조대 같은데 실제로는 개해적 나오면 죽여서 어 그 시체 버리고 아이템 빼가려고 없네 어 해안가 해안가 접속 끊었나 해안가? 해안가 있다 오케이 언제 또 저기 같대 자 하나 둘 셋 어 저기 보인다 고 저 멀리서 저기 누가 라이트 키는데? 어디? 저기 바로 앞에 라이트 키잖아 네 잡으러 가고 있어요 아 쟤 맞아? 쟤 언제 저기까지 갔냐? 다른 애일걸? 다른 애들 그런거 같애 너무 멀리잖아 아까 걔는 그럼 놓친거야? 네 놓쳤어요 바위에 올라갔다 후레쉬 웬만하면 안키죠 저희도 위험한거 아는데 통통배 사람 한명 야 통통배 내가 내릴게 난 밤에는 완전 사냥 못하겠다 감마가 안켜져서 렉같은데? 어 엄청나다 그냥 집에 가자 일단 스톱 속도 개빠른거야 저거? 엄청 빠른거야 저거 미쳤네 저거 어떻게 했대 저런 통통배 탈만하겠다